양심을 잘한다는 분도 몰라를 잘 하셔야 돼요. 몰라로 깨끗이 해야 내가 양심이라고 알고 하고 있던 게 내 욕심이었구나 하는 게 나와요. 몰라를 깨끗이 하면요. 내가 가진 마음, 내가 가진 개념 다 나보거든요. 나보고 또 나보고. 너도 몰라. 너도 몰라. 들고 있던 거 다 나보면요.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받으리라.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별로 가진 게 없는 마음이잖아요. 무소유의 마음에 가깝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갖고 계신 거지 뭐 다른 데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. 여러분 지금 1억을 갖고 있다. 1억 지금 들고 계신가요? 어디에 갖고 계실까요? 마음이요. 나 1억 있어. 100억 있다. 100억 들고 다니시나요? 마음에 갖고 다니세요. 나 100억 가진 사람이야. 나 뭐 황검사 됐다. 나 뭐 청와대 들어갔다. 나 청와대 일하는 사람이야. 다 마음에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. 남들이 안 와요. 마음에 들고 다니니까. 혹시 모를까 봐 겉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. 혹시 모를까 봐 나 갖고 있다는. 사실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. 마음에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내 이름도 몰라. 나 돈도 몰라. 나 가진 돈도 몰라. 나 가진 지위도 몰라. 다 몰라. 하고 계시면 무소유예요. 마음에서 놓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. 물질로 놓는다는 거죠. 물질로 여러분이 100억을 기부해보세요. 버려보세요. 한번. 딱 버리고. 100억 버렸다는 게 그냥 마음에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. 그거 엄청난 소유거든요. 그것도. 이해 되시죠? 중요한 거는 이 혼이 가벼워야 되는데 혼이 엄청난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. 혼이 그냥 혼에서 무소유가 이루어지려면 몰라. 5분간 몰라 하시면요. 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. 5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모르게 돼서 존재만 하실 때 그때가 여러분 참나 상태고 하나님 상태. 인간의 영혼 육에 가장 근원적인 순수한 영의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.